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단독쇼, 위얼 히어로 임영웅이 본격적으로 열기를 점화시켰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위얼 히어로 임영웅의 방청 모집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K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영상 속 임영웅은 대한민국 모든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라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모았습니다. 임영웅은 1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방청 모집한다는 소식을 직접 알리며 팬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번 단독쇼에서 임영웅이 팬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팬들이 기다리는 만큼 임영웅 또한 공식 팬카페를 통해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대가 되는 무대라 더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얼른 여러분들께 선보일 시간이 왔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here로 임영웅의 모집 대상과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한다고 하고요. 당첨된 방청객은 쿠브 예방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모두 지참해 당일 증명해야 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